네, 우리 동원시장의 이재비로운 당대표님, 들어오십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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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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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연, 이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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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연 멋있어. 잘생C3 황의 mina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정치를 가는 길이 고단하고 가시바 길입니다. 이게 정말 민주주의가 퇴행하면 퇴행할수록 그 길이 험난하다는 걸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봐서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험난한 가시밭길과 고단한 길을 지도자만이 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민주정부 1기 2기 3기를 이는 이제 곧 민주정부 4기를 만들어 가실 분인데요 역시 두 분 대통령님처럼 고단하고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퇴행해서 그렇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우리 2기를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바로잡고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민주정부 4기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총선의 본질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우리 한 해 예산이 650조 700조인데 3,500조나 되는 돈을 모두 행정부가 권한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최소한의 견제를 하기 위해서 야당에 밀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어디가 민주주의 세력인지 잘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의 강철대호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대표님의 대표com 전 후보, 전 경선 후보. 말씀을 좀 먼저 들어보면 어떨까 싶고요. 사실은 제 대학 후배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출마한다고 해서 갑자기 왜 거기 출마하지? 그랬더니 여기서 아마 어릴때 학교를 다니고 모르겠던가 봐요. 40년 살았습니다. 40살 됐어요? 제가 45살이고 40년 살았습니다. 저는 한 35살쯤 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경쟁의 과정에서 경쟁을 접고 황희 후보를 위해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총력을 다할텐데 우리 빨리 마음 정리하기 쉽지 않았을텐데 제가 어제도 전화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죠. 제가 양천에서 40년 초중고 다 나오고 지금도 우리 저희 친정 식구들과 살고 있지만 제가 11월 달부터 급하게 출마하는 것을 생전 처음 하면서 양천 가베 구석구석을 발로 뛰고 양천 가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우리 주민분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느끼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제가 40년 살아온 지역이 훌륭하구나 이렇게 가슴 뜨거운 우리 양천 가베 주민분들이 계시구나 주민분들과 정말 피부로 느끼면서 제 심장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저는 이번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서 완전히 승복하며 우리 4월 10일 총선 압승을 위해서 제가 정말 진심어리게 뼛속까지 진심어리게 우리 황희 후보님을 도울 것이라고 어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거죠. 우리가 양천 가베 최고의 득표율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심판 성공에 한 번 섰으면 합니다. 윈성 화이팅! 우리 윤석열 후보 총력을 다해서 눈물이 살짝 보이셨는데 어쨌든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지배 구성원들입니다. 우리가 잠시 경쟁을 하더라도 결국은 또 하나로 뭉쳐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민들을 위한 승리입니다. 그 승리의 길에서 잠시 갈라져서 다른 길을 갔더라도 결국은 또 큰 한 길에서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나영 전 후보 또 우리 황희 후보께서 정말로 통합의 정신으로 힘을 모아서 양천갑 지역이 그렇게 녹록한 지역이 아닙니다. 정말 한 표 두 표로 별판이 날 수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있는 힘 없는 힘 정말 백지 장관 맡는 심정으로 반납해 주시고 통합된 힘으로 반드시 승리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 황희 후보께서는 정말로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또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로 국정을 체현했고 또 지역에서도 정말 신망 있는 실력 있는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지역의 소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좀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서 국민의 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낮은 자세로 총력을 다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믿습니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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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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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 뒤에서 성장 ی아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벽! 마이팅! 마이팅! 화이팅! 정책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비록 부족한 게 있고 섭섭하고 또 혹여 억울하게 생각되는 점들이 있더라도 우리 내 결정을 존중해주고 또 우리 모두의 승리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우리 조직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공천 과정을 이렇게 지휘하면서 보니까 절대로 공천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고 너무 힘들고 너무 잃는 게 많아요. 일부에서 혹시 자기 세력을 쌓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제가 가까운 그나마 조금 가까웠던 사람들도 전부 다 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경선을 시켰냐 그냥 단수하지 왜 결선을 시키느냐 옛날에는 3명씩 이렇게 하면 그냥 그중에 제일 다수 현역이 유리하게 대체적으로 경선했는데 왜 굳이 다 경선을 시켜가지고 위험을 감수하게 만드냐 이런 원망도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결선의 결과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무래도 도전하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짧은 기간 여의도에서 얼굴 맞대고 2년 가까이 이렇게 함께 국정을 담당해온 분들이 가깝지 않습니까. 막 눈에 밟히죠. 그리고 그분들의 원망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또 당을 떠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국민을 대리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 집단으로서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고 우리끼리 잔치하는 나눠먹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임무를 내세우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 변화를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부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소위 말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고통과 갈등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이미 기득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밀려나고 싶지 않죠. 왜 밀려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또 새로운 신진의 인사들은 밀고 들어오고 싶은 거죠. 이걸 조정하는 게 공천 과정인데 이걸 공정한 시스템으로 공정하게 저희가 처리를 해도 아무래도 밀려나가는 쪽은 밀려나간다고 억울한 거고 진입하는 쪽은 왜 공정하게 안 해주느냐라고 해서 또 섭섭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리 공정하게 해도 양쪽으로부터 비판받거나 원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여서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시켜줘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지금도 정말로 힘듭니다. 이렇게 모두가 선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한 명을 뺀 나머지 선수들은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된 한 분 외에 다른 분들은 다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죠. 그런 것들을 수습하는 게 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또 언론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최고위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누가 통계를 냈던데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한 비판 기사와 민주당에 대한 공천 비판 기사를 비교를 하면 몇 배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딱 드러나는 것만 해도 국민들은 소위 많은 기회를 누렸던 소위 다선의 중진 의원들이 좀 비켜주고 젊고 신선한 역량이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역할을 맡게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소위 혁신공천 개혁공천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다 도로하고 있잖아요. 현역 불폐, 돌려막기 그리고 결국은 김건희 특검을 방어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공천 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공천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선의원들 중에 교체된 분이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중진 의원들이 지금까지 11분이 교체됐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미리 다 불출마하신 분이 약 5분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어도 어쨌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배제되신 분들이 4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경선에서 탈락하신 분도 한 분도 계십니다. 탈당하신 분도 두 분이 계십니다. 오늘 노선이 세 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탈락한 두 분의 경우는 시스템에 의해서 경선 도중에 탈당했거든요. 경선해도 안 되니까 나가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객관적으로는 아마 이기기 어려울 거다라고 예측되는 분들이 이렇게 나가 있었어요. 결국 그것도 시스템에 의한 것인데 그것만 비교해봐도 소위 혁신공천, 대협공천에서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에 비친 걸 보면 그들은 조용한 공천이라고 칭찬을 해요. 분신하고 이러는데도 조용하다는 거예요. 사소한 갈등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는 말 한마디만 해도 나 억울하다 이렇게 하면 갈등, 매웅, 분열 이렇게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죠. 대표님도 좀 강하게 해보세요. 그쪽에다가. 알았어요. 여하튼 이 기울어진 상황에서도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 실체를 들여다봐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진실이 알려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짧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전달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는 초선 의원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출마를 하셨어요.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스스로 물러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남, 광주, 전북 이런 데 지금 경선을 했는데 현역들이 너무 많이 탈락하고 있어서 정말로 이 변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 당원들의 열망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명확하게 우리가 1년 전에 만들어놓은 소위 시스템 공천의 결과입니다. 경선한 결과 아닙니까? 그것도 매우 놀라운 상황인데 여하튼 그 과정에서도 우리 현역 의원님들은 양자 경선 또는 3인 이상 경선의 경우 결선 도입 이것 때문에 매우 자기들이 불리하게 됐다라고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실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은 우리가 국민들의 혁신 공천, 개혁 공천, 정치 변화, 세대 교체를 원하는 그 열망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산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 과정에 저도 무지하게 괴롭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당 지도부, 공천관리위원 모두가 겪는 고통입니다. 누가 개인 감정이 있겠어요? 어쨌든 이 산통을 넘어서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국민들께 우리의 선수들을 대표 선수들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아 이게 그 요란한 진통 속에서 난 옥동자구나 이렇게 봐주시고 저쪽은 조용한 가운데 나온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이 진통을 거친 이 결과로 우리 황희 후보께서 선정이 되셨고 우리 이나영 후보 본인은 무지하게 억울할 텐데 당의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니 흔쾌히 받아들여주시고 이 과정을 지나서 간합된 힘으로 통합의 힘으로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하고 황희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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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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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힘들죠?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못 살겠다. 저희가 정말로 많이 듣는 얘기예요. 전에는 이런저런 이유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물가가 너무 비싸요. 일자리가 없어요. 장사가 안 돼요. 이자 내느라고 죽겠어요. 애들 키우는데 교육비 너무 많이 들어도 힘들어요.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은 딱 한마디 하세요.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저희가 뭐 뭐 뭐 해서 못 살겠다.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냥 못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 살겠죠? 못 살겠다. 심판하자. 옛날 가라 보자 그랬는데 옛날 고거라 좀 그렇고 그래서 못 살겠다. 심판하자. 심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심판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죠. 심판해서 바꿉시다. 세상도 바꾸고 경제도 바꾸고 미래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그래서 심판해서 바꿉시다. 이걸로 두 번째 못 살겠다 하면 심판해서 못 살겠다. 심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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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자 바꾸지 마요. 연습하면 해봐요. 못 살겠다. 심판하자. 심판해서 바꿉시다. 바꿔보자 하든지 어떻게 나아요? 바꿔보자. 바꿉시다. 바꿔보자. 못 살겠다. 심판해서 바꿔보자. 괜찮아요? 네. 다시 한 번 못 살겠다. 심판하자. 심판해서 바꿔보자. 잘하셨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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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아까 이 길을 극복하면 훌륭한 지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가 이 보수의 텃밭 양천갑에서 재선을 했습니다. 이제 3선을 도전합니다. 그러면 제가 화이의 전설을 넘어 하면 여러분들은 이재명의 신화로 양천갑 상상하는 부호입니다. 그래서 전설을 넘어 신화를 이번 총선을 통해서 만들겠습니다. 제가 화이의 전설을 넘어 여러분은 이재명의 신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 황희의 전세를 넘어 이재명의 신화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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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5시간 전부터 연습한 거 있죠? 정확히 5시간 동안 연습했습니다. 대표님 기다리면서 그 3가지 우리 크게 우리 기운 불어넣어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답! 다시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정답! 황희와 함께! 양성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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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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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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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사무실에는 표가 없다. 현장으로 가자! 현장으로 갑시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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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